지금부터 React Redux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워크샵은 여러분들이 React와 Redux라고 하는 기술, 또 이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하는 것을 도와주는 React Redux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념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제 실용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즉 실습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은 이 수업이 의존하고 있는 React Redux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미 React Redux를 쓸 줄 아신다면 저와 같이 워크샵에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체험해 볼 예제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고요. 당연히 React Redux 그리고 React Redux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 살펴보면 우리가 만들려고 한 애플리케이션은 리덕스의 스테이트로 이런 형식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 있는 이 글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모디의 값이 리드로 바뀌면 글을 보는 화면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 목록은 이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저 배열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리액트로요. 그리고 글을 생성할 때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모디의 값이 크리에이트로 변경되면서 리액트의 UI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리액트 리덕스 헬로 라고 하고 서브밋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덕스의 스테이트에 컨텐츠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리액트에 의해서 화면이 이렇게 갱신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리액트의 개발 환경을 세팅 또는 템플릿을 세팅을 좀 할 건데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자, npx.create.react.app.점을 찍게 되면은 점이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현재 디렉토리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세팅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프로젝트를 세팅했으면 이따 우리는 껍데기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리액트만을 이용해서 UI를 만들어 볼게요. 리덕스는 UI나는 상관이 없죠. UI를 제어하는 녀석이죠. 자, 여기 진입점으로는 index.js 파일이 있고 index.js 파일 안에 app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기본적인 UI들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 안에 들어있는 UI들은 다 이렇게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hello world 라고 치고요.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npm run start를 통해서 웹서버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가 뜨면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화면에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UI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만들려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UI가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헤더 헤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부분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부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rticle이라는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헤더 부분에는 h1 태그가 있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웹을 표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나타내해 주고요. 웹이 world, wide, web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제로 표현해 주는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탭은 이것이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맨틱 태그죠. 여기에 제가 수업의 순서를 적기 위해서 ol 태그를 썼고요. li 태그로 html 링크도 걸어야죠. ahref 자, 그리고 주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주소는 가짜 주소예요. html.html 저기 있는 href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css고요. 맨 끝에는 javascript라고 이렇게 쳤고요. 그리고 여기는 javascript.html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UI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css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따가 봅시다. css는 이따가 손봐줘요. 자, 그러면 아티클 부분에는 두 번째로 큰 제목인 h2가 오고요. 일단은 첫 페이지니까 웰컴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헬로우 웹 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웹사이트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웹사이트의 UI가 왜 이렇게 되냐면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app.css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app.css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디자인들을 싹 다 날려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모습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컴포넌트로 만들만한 태그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헤더, 내부, 아티클 이 세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어떻게 할까? 저는 그냥 똑같은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래요. 제가 예전에 다른 수업에서는 뭐 서브젝트, TOC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의 이름은 컴포넌츠로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츠로 가서 헤더.js 를 붙여서 저는 이것이 리액트의 코드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익스텐션의 확장 기능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확장 기능에서는 RCC라고 하고 탭키를 누르면 리액트와 관련된 기본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확장 기능이 없으시면 그냥 수동으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기로 우리의 헤더를 이사시킵시다. 컷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읽어와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import 헤더라는 이름으로 어디서요?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컴포넌츠 밑에 있는 헤더를 읽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더를 여기에다가 착 갖다 놔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동작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 거고요. 자, 여기서 컴포넌츠를 클릭해서 헤더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부를 또 처리를 좀 해볼까요? 자, 뉴 파일로 해서 내부.jsx icc 탭키를 눌렀습니다. 자, 자동생성을 상생이 됐고요. 이쪽으로 이동을 전원시킬게요. 자, 내부를 컷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 앱.js에서는 컴포넌트 내부 이렇게 해서 내부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가 와야 돼요? 대문자 내부 컴포넌트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티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일단 컷을 했고요. 자, 새로운 파일 아티클.jsx 그리고 기본 코드 자동으로 생성을 했고요. 아티클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임포트를 시켜야겠죠? 임포트 아티클 프롬 컴포넌트 아티클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아티클을 빠뜨렸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컴포넌트들끼리를 연결시켜서 그들 사이의 일종의 사회를 만들어 줘야죠. 자, 여기는 이 헤더 부분 이걸로 볼까요? 여기는 이 헤더 부분을 헤더 부분에 여기다 링크를 걸어서 쟤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아티클 부분에 웰컴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부 부분 있죠? 글 목록 부분을 클릭했을 때 이번에는 아티클 영역에 클릭한 글에 해당되는 상세 정보가 나오도록 우리가 컴포넌트들 사이에 어떤 그 약속을 정해놔야죠.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라는 방법을 맺어 줘야겠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덕스를 도입할 겁니다. 리덕스를 도입하면 상태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자, npm으로 리덕스를 설치해 볼까요? 자, 이렇게 리덕스를 설치를 하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리덕스의 핵심은 스토어죠. 자, 그래서 저는 스토어를 별도의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스토어 .j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토어를 만들 거예요. 자, 임포트를 해야죠.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니까. 자, 임포트 크리에이트 스토어 어디서요? from 리덕스에서 자, 그리고 익스포트를 시키겠습니다. 디폴트 크리에이트 스토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리듀서가 들어가죠. 리듀서는 스토어로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정하는 코드인데 리덕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실제로 이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작업들은 리듀서가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리듀서는 두 개의 인자를 봤죠. 첫 번째 뭐예요? 스테이트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액션이 들어옵니다. 자, 리듀서를 우리는 크리에이트 스토어에 주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리듀서가 최초 1회에 한해서 한 번 무조건 실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가나요? 스테이트의 최초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최초 정보를 자, 그냥 저는 객체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만약 스테이트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최초 1회에 실행되는 코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닛 스테이트를 리턴해 주는 걸 통해서 초기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드가 너무 장황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스테이트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스테이트 값이 전달이 안 되면 여기 있는 이닛 스테이트 값이 세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턴 스테이트를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추지의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이 스테이트 리덕스의 스테이트가 어떤 구조를 또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헤드를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아티클의 내용이 바뀌고요. 내부를 클릭하면 클릭한 이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아티클의 내용이 바뀝니다. 즉,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웰컴 페이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여기 있는 내부에 등록되어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 형태의 큰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리덕스의 스토어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구조를 좀 짜볼게요. 첫 번째 웰컴 메시지를 담을 정보 웰컴 컨텐츠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타이틀이 웹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인 디스크립션은 DSC라고만 할게요. 헬로 웹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라고 해서 여기 있는 글 목록에 들어갈 정보들을 제가 넣을 건데요. 저 정보는 배열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배열에 각각의 뭐죠? 객체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샘플 데이터를 넣어놓을게요. 나중에 샘플 데이터는 지우면 되겠죠. 첫 번째 데이터는 아이디가 1이고 타이틀은 HTML이고요. 본문은 DSC는 HTML is... 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정보를 샘플로 만들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걸 클릭했을 때 어떤 걸 클릭했는지 뭘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또 상태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Selected 컨텐트 아이디라고 해서 1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현재 1번 글, 즉 HTML에 대한 내용이 선택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웹을 클릭했을 때 링크는 이따 달 거예요. 웹을 클릭했을 때는 웰컴이 나오고 여기 있는 내용을 클릭했을 때는 그 선택한 내용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여기 있는 아티클이 웰컴인지 또는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저 컨텐트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모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이제 이런 구조를 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한 열 번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자, 모드를 저는 샘플로 일단은 웰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모드가 웰컴이면 아티클 영역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모드가 웰컴이 아니라 리드가 된다면 리드가 된다면 현재 셀렉티드 컨텐트 아이디가 1번이니까 컨텐츠에 있는 바로 이 정보가 아티클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상태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컴퍼넌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리덕스만으로도 바로 리액트로 연동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리덕스 커뮤니티에서 만든 리액트 리덕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바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여기 있는 이 컴퍼넌트 3개 중에서 헤더는 다른 데서 재활용할 만한 애가 아니다라고 치고요. 내부와 아티클은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다른 앱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재사용성이 높은 컴퍼넌트라는 판단을 여러분이 했다 치고 그에 따라서 코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헤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더 헤더를 직접 우리가 엑스포트 하는 것이 아니라 리액트 리덕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헤더 컴퍼넌트를 랩핑하는 감싸는 가짜 컴퍼넌트를 엑스포트를 시킬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액트 리덕스를 깔아야죠. 자,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저는 import 그리고 connect 라고 하는 API를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디서 왔어요? 리액트 리덕스로부터 온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커넥트를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우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고요. 대신에 export, default를 해서 저 커넥트 함수를 호출하는 호출에서 나오는 가짜 가짜? 가짜라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리덕스가 만든 랩핑한 가상의 컴퍼넌트를 export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자로 헤더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근데 import를 아, import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자, 제가 좀 헷갈렸어요.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헤더를 커넥트 함수를 통해서 리덕스를 위한 가짜 컴퍼넌트로 랩핑을 해서 걔를 export한 것이죠. 여기가 참 이야기가 까다로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헤더는 음 h1 태그에다가 링크를 걸어야 돼요. 자, hrf 라고 링크를 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뭘로 할까요? 저는 shop 그리고 welcome 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요거는 on click 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function find this 를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컴포넌트에 props로 전달된 on click 을 호출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header component 에게 주입할 props 는 바로 이 connect 에게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header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props 를 필요로 하나요? 아니면 이 header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 콜백을 호출하는 props 가 필요한가요? 후자가 필요하죠. 후자는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자로 저는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function 그리고 이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함수는 dispatch 라고 하는 t-a-t-c-h dispatch 라고 하는 인자를 봤고요. 얘는 return 값으로 뭘 줘요? 객체를 줍니다. 그리고 그 객체는 바로 여기 있는 이 on click 안에서 어 실행되는 자신으로 전달된 props에 on click 이 들어오니까 얘와 똑같은 이름이 여기로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함수로 호출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해요? 어 dispatch 로 액션을 전달하는 것이죠. 액션은 타입이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change 모드라고 하는 액션을 전달하고요. 그 어떤 모드로 바꿀 거냐면 welcome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코드가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여기는 에러를 보면 스토어가 스토어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감싸라 루트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리덕스 리액트 리덕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액트 리덕스가 제시하는 방식대로 어 리덕스의 스토어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최상위 컴포넌트인 인덱스.js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임포트를 합니다. 뭘요? 프로바이더를 어디서요? 리액트 리덕스로부터 리액트 리덕스가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로드했고요. 저기 있는 저 컴포넌트로 앱을 감쌉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는 반드시 스토어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 인자의 값으로는 스토어가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저는 import store from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스토어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럼 스토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 하위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가 특별히 스토어를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어떤 컨텍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header.jsx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제는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봤더니 에러가 나오네요. 무슨 에러인지 한번 볼까요? index.js에서 아, react.redux가 default 모듈을 모듈 네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괄호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덕스의 내부적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redux.dev.tool이라는 걸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redux.dev.tools 이거 완전 환상적인 도구죠 어 로 제가 들어가서 이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얘를 사용할 때 얘가 활성화되도록 할 때 필요한 그 뭐죠? 옵션 값이 있거든요 그 값을 저는 머릿속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스토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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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js에 크리에이트 스토어에서 두 번째 인자 값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 인자 값을 전달해 주게 되면 우리가 브라우저에다가 redux.dev.tool을 깔게 되면 그 툴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탭이 바로 그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즉 현재 모드가 웰컴이고 이 웰컴인 거에 따라서 뭐 기타 등등의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저는 제가 지금 짜고 있는 코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드의 값을 read로 일단 바꿔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이미 구현이 됐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액션이 dispatch가 돼서 스토어에 전달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할 리듀서의 코드 내용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드가 웰컴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까지 하면 얘는 잘 작성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에디터를 열었고요 스토어로 갔고요 모드를 read로 일단은 바꿨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테이트를 보면 모드가 read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헤더에 이 버튼을 링크를 클릭했을 때 dispatch가 change 모드로 모드는 웰컴으로 갔거든요 그럼 저는 스토어에 들어가서 리듀서에서 만약에 action의 type이 방금 발생한 이것과 같다면 change 모드라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스테이트의 값을 바꿔줘야겠죠 그때 리턴할 때 그냥 스테이트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리덕스나 리액트는 데이터를 이뮤터블하게 불변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렇게 기존에 있었던 스테이트 값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괄으로 치고 점 점 점 스테이트 라고 하게 되면 이 스테이트를 복제한 새로운 객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컴마를 하고 여기에다가 모드라고 하고 action의 모드라고 하게 되면 액션을 통해서 전달된 모드의 값이 여기가 들어오면서 그 값이 리턴되고 그 리턴된 값이 스토어에 새로운 값이 되면서 되게 된다 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스테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리드 상태입니다 제가 얘를 클릭했을 때 웰컴이 됐어요 왜요? change 모드라고 하는 액션이 디스패치 돼서 스토어에 리듀서에 전달됐고 리듀서는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에 의해서 새로운 모드 값을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드가 정상적으로 잘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컴포넌트를 리덕스화시켜서 리덕스에서 관리하는 중앙의 저장소의 스테이트를 이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시간에 우리 헤더를 구현을 했습니다 헤더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 컴포넌트고 이 컴포넌트가 리덕스에 커넥트하기 위한 코드가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코드는 리덕스에 의존하는 그리고 컴포넌트를 핸들링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사실은 리덕스에는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안에 리덕스랑 관련된 코드가 하나도 없죠 누구 때문이에요? 이 커넥트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 음 어쨌든 간에 이 header.jsx 안에는 이 커넥트라고 하는 리덕스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긴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애플리케이션을 보니까 내부 아티클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좋은 부품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들을 부품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얘들을 가지고 있는 요 파일 있잖아요 예 이 파일 안에 리덕스와 관련된 코드는 1도 없게 하고 싶다 라는 마음에 들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이런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저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 컴포넌트를 래핑하는 커넥트와 관련된 코드만 있는 컴포넌트들을 여기다 보통 만들죠 자 저는 일단은 뭐부터 할까요 내부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이때 이때 이제 저는 내부와 똑같은 이름을 쓰긴 했는데 보통 이제 여러 예제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은 이름이 좀 다르게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헷갈리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뭐 저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내부가 여기 있는 컴포넌트를 래핑한 것이다 라는 뜻을 저는 좀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제들은 또 다른 예제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면 저한테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리덕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리액트도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제가 고순환입니다 자 시작해보시죠 자 일단은 얘는 이제 임포트를 시켜서 내부를 가져옵니다 어디서요? 컴포넌트의 내부에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합니다 데포트 방식으로 그리고 커넥트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배출해요? 내부를 아 그리고 커넥트를 쓰기 위해서는 커넥트를 임포트 해야죠 어디에서? 리액트리덕스에서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앱.js로 가서 여기에서 내부를 얘를 이제 뭘로 바꿔요? 컨테이너스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내부라고 이름을 적으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저는 컨테이너라고 붙일래요 이렇게 하는 거는 못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쓰는 방식이니까 이걸 꼭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더 좋은 그 저보다 실력 훨씬 좋은 분들 강의 온라인 강의 많잖아요 예 그 그분들 강의들 좀 보시면서 예 실무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요렇게 처리를 했고요 일단 실행을 해서 잘 동작하는지를 봅시다 음 별 문제 없는 거 보니까 잘 랩핑이 랩핑이 된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컨테이너라고 하는 얘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저는 이 내부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는 두 개의 프롭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프롭스는 어 여기 있는 이 목록을 표현해 줄 정보를 전달할 프롭스 자 두 번째는 이 목록을 클릭했을 때 그것을 상위 컴포넌트로 전달할 우리의 맥락에서는 리덕스에게 디스패치 할 프롭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부터 처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이벤트를 전달하는 것은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나란히 들어오죠 첫 번째 인자는 스테이트를 이렇게 주고요 자 두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는 뭐예요? 디스패치와 관련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자부터 좀 보죠 자 첫 번째 인자는 그 리턴 값으로 우리가 뭘 주냐면 전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주고요 데이터로 스테이트에 컨텐츠 맞나 컨텐츠를 주겠습니다 자 우리 스토어를 볼까요? 스토어를 보면 여기 있는 이 컨텐츠를 이렇게 공급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부는 커넥트에 의해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props를 받게 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우리가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여기다가 debugger 라고 하는 특수한 지시어를 넣었습니다 저게 저걸 자바스크립트 웹 브라우저가 만나면 실행을 멈추고 거기서 디버깅 모드가 시작됩니다 해볼까요 개발자 도구를 켜고요 sources를 선택한 다음에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도 딱 여기서 멈추죠 여기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is에 props에 데이터가 정말 잘 들어왔군요 정말 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이 리덕스의 커넥트라고 하는 애가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말 마음이 갑자기 슬퍼집니다 하지만 아니까 너무 뿌듯해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걸 알게 된 게 여러분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 저는 tags 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for문을 써서 반복문을 좀 사용을 할게요 this props data length i++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tags의 push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때의 여기 있는 html 부분은 데이터가 너무 기니까 d라고 하고요 이번 순번의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d.title 이라고 일단 이것만 처리를 좀 해 놓고 그리고 이 tags를 이 부분으로 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됐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얘를 그냥 샵으로 넣고요 여기에다가는 d. 샵 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음 그냥 샵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에러 비슷하게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에러는 뭐냐면 각각의 차일드 각각의 항목들은 키라고 하는 props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있네요 음 그래서 여기 있는 얘한테 키라고 하는 약속된 속성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의 d.id 값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러는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props를 받아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까지 했고요 여기 있는 각각의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것이 스토어에다가 디스패치를 해서 스토어를 변경시킬 수 있어야겠죠 자 그때에 저는 이 각각의 항목에다가 제가 링크를 링크에다가 온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 펑션이 호출되면서 디스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 bind this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this에 props에 onclick을 호출해서 그때 인자로 어떤 id의 글이 클릭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한테 이라고 하는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그 핵체의 타겟의 id 값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데이터 id는 2.id에서 각각의 항목들의 id 값을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쟤를 가져오려면 데이터셋.id일걸요? 아마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없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e가 define 되어 있지 않다 e는 여기에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e가 아니라 d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서 e의 target 데이터셋 id 아! 제가 기억이 맞네요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로 주입된 props에다가 그 id 값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인자로 dispatch to props에 return 값을 주고요 자 onclick 끈 function 그 function으로 전달되는 id 값이 무엇인가를 하고요 그 다음 dispatch 디스패치 에 타입은 뭘로 해야 되나요? read 로 하겠습니다 우리 스토어를 한번 보시죠 스토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여기를 클릭했을 때 체인지 모드라는 디스패치가 가는데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체인지 모드가 아니라 그냥 웰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웰컴이 웰컴을 봤고요 그럼 제리 처리하려면 여러분 혼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헤더에 아이디는 아이디다 라고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onclick을 내부에 어 요 코드가 실행을 시키면서 인자 값으로 아이디 값을 줄 테니까 저 아이디 값을 받아서 스토어에 디스패치 하면서 그 아이디 값과 리드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잘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까요? 자 됐고요 여기에서 리덕스를 하고요 여기 있는 html을 클릭하면 액션이 어떻게 돼요? 리드 그리고 1번이 잘 갔고요 얘를 클릭하면 액션이 리드 2번이 잘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리듀서를 바꿔야 되는데 리듀서에서 만약에 액션의 타입이 뭐라면? 리드라면 어떻게 해요? 리턴한다 점점 스테이트 그리고 모드는 리드로 하구요 그 다음 셀렉티드 컨텐트 언더바 i는 액션을 통해서 전달된 아이디 값을 전달을 합니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있는 html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리드가 되고요 셀렉티드 셀렉티드 컨텐트 마다 셀렉티드 언더바 컨텐트 아이디 값이 잘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아티클 영역이 바뀌어야겠죠 그건 잠시 후에 살펴봅시다 자 우리 아티클 영역을 또 컴포넌트를 리덕스를 적용을 또 해봅시다 자 컨테이너에다가 저는 아티클 이라는 내용을 이제 또 추가할게요 이렇게 추가를 했구요 그리고 그리고 아티클 아티클 from 컴포넌트의 아티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export default connect 이렇게 했을 때 자동으로 여기 있는 코드를 자동 생성을 해 줬구요 자 그리고 article article 를 export를 시킵니다 자 article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h2 부분과 본문 부분이 가변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this props title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this props desc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이벤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state만 props로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function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function 인자로는 state을 받구요 그리고 return 값으로 객체를 리턴 해 주는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title이 필요하죠 title은 state에서 title 리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연산을 좀 해야겠네요 for i는 0 i가 state의 contents의 length i++ 이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만약 d는 현재 순번의 데이터를 이렇게 줬습니다 만약 d의 id 값과 state의 셀렉티드 컨텐트 id 값이 같다면 그러면 갠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break를 걸어줘서 멈추게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위에서 title article 이렇게 주고 title은 d.title desc는 d.desc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title 주고 desc는 desc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자, 이건 article이 아니라 desc인데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된 상태구요 음... 자,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조금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컨테이너 s를 이렇게 바꿔야겠죠?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름을 자, 요거 바꾸고 요거 바꾸고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 있는 css를 클릭했을 때 내용이 안 바뀌네요 왜 그런가 좀 살펴볼게요 아, 왜 그런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 스토어를 좀 볼까요? 자, 현재 우리가 기본적인 디폴트 스토어를 리드로 해놓은 상태예요 자, 이걸 저는 웰컴으로 이렇게 바꿨구요 웰컴은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잘 안됩니다 자, 그건 뭐냐면 현재 모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이틀과 dsc 값을 좀 다르게 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자, 만약에 스테이트에 모드가 모드가 음... 웰컴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닐 때는 이 코드가 들어가면 될 것 같구요 네, 웰컴일 때는 웰컴일 때는 음... 타이틀은 스테이트에 웰컴 컨텐트에 타이틀을 주면 되고 desc desc는 스테이트에 welcome 언더바 컨텐트에 desc를 주면 되지 않을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웰컴일 때는 이렇게 나오구요 얘를 클릭하면 아직 안되는데 왜 안되는가를 저는 디버거를 설치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실행이 안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다가 디버거를 깔아서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럼 제가 여기서 브라우저를 편집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직접 편집해 봤자 내용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요건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리드 상태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리드 상태로 시작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웰컴으로 바꿨는데 자, 리덕스로 스테이트를 확인해 보면 웰컴으로 바꿨고 얘를 딱 클릭했을 때 디버그가 나오면서 모든을 리드구요 그리고 셀렉티드 컨텐트 아이디가 1이 되네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걸렸죠 자, 이렇게 가는데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죠? 음 ght에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 봅시다 디버그는 지우고요 제 느낌상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자, 클릭했을 때 리덕스는 스테이트가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었고 리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소스에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렇게 내려와서 d가, d의 아이디가 1번이고 그리고 아,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디버그를 확인해 보니까 셀렉티드 언더바 컨텐트 아이디가 이렇게 따옴표가 묶여 있어요 여러분, 따옴표가 있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에서 리스트를 클릭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타겟 데이터셋 아이디를 가져오거든요 쟤는 데이터가 넘버가 아니라 스트링이에요 제가 얘를 강제로 넘버로 바꿔주는 전문용어로는 캐스팅을 이렇게 해주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돼야 되는데 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잘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제 웰컴으로 가야 되는데 얜 또 왜 말썽을 부리는가 한번 좀 볼까요? 자, 웰컴을 클릭했고 그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어, 모드가 웰컴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음, 액션의 타입이 웰컴일 때 액션의 모드 값을 제가 주는데 저 모드 값이 왠지 없어졌나 보네요 자, 이렇게 제가 명시적으로 모드 값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됐다가 얘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모드가 바뀌었고 이렇게 외부로 잘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정과 관련된 기능을 넣을 거예요 즉, 생성, 수정, 삭제 라고 하는 3인방의 기능을 추가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링크를 댈 겁니다 create, update, delete 각각을 클릭하면 각각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가서 생성, 수정, 또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링크 버튼을 먼저 여기다가 추가를 먼저 해봅시다 자, 저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 겁니다 자, 얘는 이름이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여러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열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태그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태그는 create 자, 두 번째 태그는 update 세 번째 태그는 delete인데 이런 삭제와 같은 기능은 링크로 구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링크를 클릭하는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삭제는 버튼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 컨트롤을 우리가 앱에다가 위치시켜 주면 되는데 우리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컨트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임포트 컨트롤 어디 있어요? 컴포넌트에 있는 컨트롤에서 가져온다 자, 그리고 export default 그리고 connect 해서 컨트롤을 전달합니다 자, 우리의 컨트롤은 각각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서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시켜서 스토어에다가 모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디스패치하는 기능을 구현할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한테는 onclick 그리고 function find를 시켜서 this의 props에 onclick 해서 모드를 create라는 이름의 모드를 줄 거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만큼을 copy해서 update에도 적용하고 이만큼을 click해서 delete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모드 값으로 delete를 대문자로 합시다 create 얘는 update를 전달하고 얘는 delete를 전달합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받아요? 컨테이너가 받는 거죠 컨테이너가 디스패치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인자에서 구현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function을 정의하고요 이 function은 dispatch를 받습니다 그리고 return 값으로 props를 전달하는데 그 props는 click 하나예요 그리고 click은 flip props는 event handler가 얘고 우리가 모드 값을 받아서 dispatch를 합니다 typ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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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것이 dispatch 될 때마다 read, update, delete가 될 거니까 우리가 delete의 경우에는 delete가 아니라 create create가 type인 경우에는 모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드를 그냥 create로 바꿔주는 코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얘를 위치를 시켜봅시다 그리고 얘를 위치를 시켜봅시다 컴퍼넌트에 가 아니라 컨테이너 쓰 지금 새벽이라서 제가 너무 졸려요 근데 이게 강의도 운전이랑 비슷해서 한번 시작하면 끝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자고 해도 되는데 흐름이 끝내기는 게 참 싫어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하고서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네요 그건 제가 실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웹 서버를 다시 켰습니다 create, update, delete가 잘 표시가 됐고요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동하는지를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음... 컴퍼넌트 쪽에서 얘가 클릭됐을 때 기본적인 동작이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링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이벤트 객체에서 이벤트 객체에서 프리벤트 디폴트 라고 하는 API를 호출해 주시면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의 기본적인 동작을 프리벤트 즉, 방지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추가하면 여기 있는 얘들의 기본적인 동작은 클릭했을 때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죠 버튼은 뭐 상관없겠지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가 말썽이네요 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죠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를 다른 데는 주지 않았네요 역시 조롱 코딩은 안 돼 하면 안 돼 자,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선택해서 액션해 보면 디스패치 타입으로 크리에이트가 가고요 그에 따라서 스테이트는 모드가 크리에이트로 잘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아티클 영역이 크리에이트를 위한 그냥 UI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별도의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현재 모드에 따라서 적당한 컴포넌트가 출력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것은 이 컨트롤러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의해서 스테이트의 모드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아티클 컨테이너가 적당한 것으로 변경되도록 이제 처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아래에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다른 걸로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을 좀 해보려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컴포넌트의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티클이라고 돼 있는 이 친구들은 이름을 좀 바꿔서 일단 컴포넌트는 read 라고 심플하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바꿨으니까 컴포넌트의 이름도 바꾸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article.jsx도 read 로 바꿨고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로드하는 이 코드도 read 로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름이 참 중요해요 예, 이름이 적당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름은 중요합니다 예,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을 계속 개선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read 로 제가 처리를 내용을 바꿨고요 여기는 read container 얘가 read container니까 그에 따라서 이 친구들도 적당한 이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잘 작동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자, create라는 컴포넌트를 우선 만들어 볼 겁니다 create.jsx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글을 작성하는 페이지니까 form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input type은 텍스트로 하고요 name은 title value는 없고요 이거를 우리가 place holder 라고 하는 값을 줘서 기본적으로 얘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title이다 그리고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는 태그로 감싸서 다른 태그들과 구분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 폼은 텍스트 에어리어거든요 텍스트 에어리어를 했고 여기 있는 title은 dsc name은 placeholder는 description 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송 버튼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reate를 어떻게 해요? 우리 컨테이너에서 create.js 이름이 지어지다 말았네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import를 합니다 create라는 이름으로 어디서요? 컴포넌트에 create를 그리고 export default 그리고 connect 이렇게 처리해서 얘는 create를 줍니다 자, create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입할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이벤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인자를 우리는 구현을 합시다 자, 구현을 하는데 이때에 state가 들어가고 가 아니라 dispatch 자, return 값은 어떻게 돼요? 객체고 그리고 onSubmit 이라는 객체로 이렇게 준 다음에 저 객체가 실행이 됐을 때 title 값과 desc 값을 받아서 저는 dispatch를 할 거예요 타입은 create underbar process 라는 이름을 줄 거고 지금 너무 깊게 구현이 되어버렸는데 그냥 갑시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title은 title이다 라고 하는데 이름과 값이 같으면 그냥 title이라고만 써줘도 똑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벤트를 연결시키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합시다 자, 저는 앱.js로 가서 현재 모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read 컨테이너가 여기에 올지 create 컨테이너가 여기에 올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import create 컨테이너 어디서 가져와요? 컨테이너에 있는 create를 일단은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드의 값을 체크해서 그 모드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read냐 create냐를 적당히 우리가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앱이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도 react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커넥트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export를 바로 시키지 않고 export를 시키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connect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앱을 주게 되면 우리가 랩핑을 해서 랩핑된 리덕스를 위한 컴포넌트가 export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앱 내에서 리덕스의 스테이터스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가 실행될 때 props의 값으로 자신의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모드 값을 받는 props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state를 받죠 그리고 return 값으로 props의 이름을 주는데 mode라고 하는 return 값으로 state의 mode 값을 받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앱 내에서는 this.mode를 통해서 현재의 모드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에 만약 this.props mod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아는데 만약에 mode가 read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넣어야죠 자, 그리고 else if create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코드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음 article 영역에 사용하려고 article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만약에 read인 경우에는 얘는 현재와 똑같은 코드가 하달이 되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read가 아니라 create라고 한다면 create container를 article에 주입해서 이 article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놓고 보니까 왜 안되나 했더니 우리 앱은 음 구현이 클래스가 아니라 펑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네요 자, 펑션에서는 이런 걸 처리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얘를 클래스로 바꿉시다 자,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의 이름은 앱이고요 익스텐즈를 시켜서 컴퍼넌트를 익스텐즈를 했습니다 괄호는 꼭 지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는 렌더와 관련되어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코드를 저는 렌더로 이사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턴했던 이만큼의 코드는 이제 컷시켜서 렌더 메소드 안쪽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동작하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여기서 제가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스테이트가 모드에서 모드가 웰컴에서 크리에이트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UI도 바뀌었습니다 다시 글 보기나 웰컴으로 가게 되면 웰컴은 작동을 안 하네요 리드로 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웰컴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또 웰컴을 추가해 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웰컴이다 그래도 웰컴을 리드 컨테이너를 재활용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리드 컨테이너를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크리에이트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작성을 해서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벤트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리덕스의 스토어의 데이터를 컨텐츠 데이터를 여기 있는 이 컨텐츠죠 여기에 내용을 추가하고 그리고 읽기 모드로 돌아와서 잘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작업을 처리하던 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에서는 OnSubmit이라는 props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뭘 기대하고 있어요? 이 OnSubmit이라고 하는 저 props에 설치된 콜백이 호출될 때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순서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Submit OnSubmit 그리고 여기에서 Bind this까지 해서 하는데 자, 이때에 우리가 Submit 버튼 눌렀을 때 실제로 다른 페이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Prevent Default를 통해서 페이지가 이동하지 않도록 처리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his의 props onSubmi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우리가 뭘 줘야 되나요?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기억이 없네요 디버거 어떻게 하면 될지를 디버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탐색해 봅시다 자, 크리에이트를 했고요 블라블라 블라블라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점 타겟 그리고 타이틀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 우리가 만든 저 타이틀 저 타이틀 태그를 가져오는구나 그럼 밸류를 하면 입력된 값을 가져올 수 있겠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Submi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는 자, 이렇게 합시다 타이틀 두 번째는 desc로 하게 되면 네임이 desc인 값을 가져와서 인자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라고 하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 자, 리덕스에서 보면은 어떤 액션이 만들어져요? 크리에이트는 저렇고 타이틀 desc까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것을 수령받은 스토어에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데이터 스토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크리에이트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로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을 때 만약 액션의 타입이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로 들어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기본적인 형식인 컨텐츠에 내용을 추가해 줘야겠죠 자, 그렇게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값을 우리가 일단은 구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아이디 값보다 1이 더 큰 아이디 값을 넣어 줘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모든 아이디 값을 뒤지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maxcontent underbar .id 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3번이 가장 큰 값이니까 3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아이디 값을 고유한 값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이 컨텐츠 이 컨텐츠를 복제를 좀 해야 돼서 자, 저는 newContents 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state에 컨텐츠를 복제하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 점을 3개를 붙여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내용이 이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다가 자, 얘의 끝에다가 우리가 이제 객체를 추가하는 거죠 자, 그때 id 값은 state에 maxContentID 값 더하기 1 를 주고요 자, 그 다음에 title 값은 action에 title 값을 주고요 자, 내용이 길어지니까 좀 보기 좋게 좀 처리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desc는 action에 desc를 쓴다 라는 newContent 를 만들고요 자, 이것에 따라서 return 값을 어떻게 해요? 기존에 기존에 있었던 return 값 state를 복제하고 거기에 contents를 새로운 contents로 교체한 다음에 또 하나 maxContentID 값을 1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state max 자, 이거는 이제 newId 라고 하는 변수로 처리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newId newId 를 이하트 해주고 이하트에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return을 시키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은 Redux 를 선택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create 버튼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hello world 라고 하고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create 프로세스가 나오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id 값이 3에서 4로 바뀌었고 그리고 contents의 값에 이 내용이 추가되었다 현재의 state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행이 4개가 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름지게 글을 썼다면 자기가 지금 쓴 글이 잘 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그것도 이제 구현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서 참 기분 좋은 순간이 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튼튼하게 잘 해놨더니 복잡할 수도 있는 작업이 그냥 되버릴 때 참 기분이 좋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자, create underbar 프로세스의 경우에도 저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업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작업을 끝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뒤에다가 모드를 리드로 바꿔주면 UI가 알아서 리드모드로 바뀌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현재 선택한 id 값 현재 선택된 글의 id 값을 뭘로 줘요? new id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create 블라블라 Submit 하면 새로 추가됐고 그 추가된 글로 상세 보기가 이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RUD 애플리케이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업데이트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왜 꽃이라고 표현하냐면 거의 종합예술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려면 create도 필요하고 read도 필요하거든요 자, 살펴보시죠 자, 살펴보시죠 여기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업데이트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update.jsx icc 그래서 업데이트가 만들어졌고요 하이 인사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가서 컨테이너에서 쟤를 래핑하는 리덕스 컴포넌트를 먼저 만듭시다 update.jsx 그리고 import update from 컴포넌트 update export default 그 다음에 connect update 자, 그리고 얘를 읽어오는 걸 해 봅시다 자, 앱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 앱에서 만약에 else if를 카피해서 얘가 업데이트다 모드가 업데이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얘를 일단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업데이트 컨테이너를 끌고 와야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모드가 업데이트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전에 스토어를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는지 자, 스토어에 보니까 웰컴 리드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는 있는데 업데이트는 없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업데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업데이트를 클릭했을 때 하이가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하이네요 이렇게 한방에 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컴포넌트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클로즈 받았으 정리 좀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폼을 만드는데 이때 폼은 그냥 크리에이트에 있는 것을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카피해서 업데이트에도 가져오고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업데이트는 수정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기존에 있었던 누구를 수정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서버 쪽으로 전달할 때는 보통 히든이라는 폼을 쓰죠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폼이죠 자, 히든 그리고 히든이 아니라 인풋 타입이 히든이겠죠 자, 네임은 뭘로 할까요? 아이디 그리고 밸류는 뭘 줘야겠죠 자, 그리고 업데이트가 크리에이트와 다른 점이 뭐죠? 업데이트는 그 폼이 화면에 완성됐을 때 기존에 있었던 값이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jsx에서 여기에 주입해 줄 정보를 먼저 넣을까요? 펑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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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는 리듀서의 스테이트를 가져오는 거 두 번째는 디스패치를 가져오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리턴 값이 양쪽 다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핀 리턴 값부터 양쪽 다 줍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얘가 지금 필요한 거는 타이트 값이 필요하죠 그때는 스테이트의 값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리드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드에서 우리가 뭘 썼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문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 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요 커넥트에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돌려서 얘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값을 가져올 건데 예 여기 있는 요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값을 여기다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귀찮으면 그냥 얘 같은 이런 경우는 타이틀 DESC 이렇게만 처리해도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정보를 우리가 업데이트로 적용을 해야죠 자, 여기서 일단은 일단은 첫 번째로 스테이트 값을 줍니다 타이틀은 타이틀은 디스크의 프롭스 타이틀이고요 DESC는 디스크의 프롭스 DESC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아이디 값도 필요해요 그럼 아이디 값은 어떻게 주입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져온 이 정보에서 아이디 값도 가져와서 아이디 값을 주입해 줍시다 자, 그렇게 아이디 값도 가져왔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자, 그때의 리액트 컴포넌트에 여기 있는 업데이트에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참 먼 길이네요 그죠?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is로 저는 state의 값을 주는데 id 값 주고요 얘는 타이틀 값을 줬고요 자, 얘는 dsc로 줬습니다 참고로 리액트에서는 텍스트 에어리어가 예, 밸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의 이 html 태그는 정확하게 html 태그가 아니고 유사 html 태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입을 했고요 데이터가 잘 주입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제가 js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했을 때 와 대박 아닌가요?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즉,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됐을 때 props로 onSubmit이 주입되고 그한테 id 값도 줘야겠네요 e.target에 id.value 이 값도 줘야 될 거고요 거기에 넘겨줘봅시다 자, update.jsx로 들어가서 update.jsx로 들어가서 dispatch 부분에서 onSubmit 펑션을 주고요 얘는 인자가 순서대로 id.title.description입니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id.title.description 똑같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얘가 실행될 때 그것을 dispatch로 type은 update.process 라고 하고 id.title.desc를 줘야죠 이렇게 좀 들려나요? 줄여서 어떻게 하면 돼요? id.title.desc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title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update.jsx에서 자, 몇 번째 줄이에요? 24번째 줄이네요 24번째 줄에 자, 졸음 운전을 했더니 졸음 코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또 했습니다 자, 내용을 추가 선택했고요 업데이트를 했고요 자, 이때 뭔가 우리한테 경고를 하네요 먼저 알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글을 쓰셔도 글이 작성이 안 돼요 그거 리액트의 특성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귀찮은 부분이긴 한데 자, 여기 있는 이 그 이벤트가 호출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여기에 글을 쓸 때 어 온체인지라는 이벤트를 호출시키는 거죠 저는 이걸 별도의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온체인지 핸들러 핸들러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이벤트 이렇게 props props 간이죠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bind를 또 시켜줘야 돼요 아이, 귀찮아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음 이렇게 해서 받고요 this의 setState를 해서 주는데 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title의 이름을 가져와서 어 어떤 스테이트를 바꿀 것인지를 동적으로 줄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중괄호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점 타겟에 네임을 하게 되면 여기가 현재 우리가 이 이벤트 온체인지가 발생한 이벤트에 이 네임 값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title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 점 타겟 밸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업데이트 음 잘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거는 그냥 이거대로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에도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또 해봅시다 자, 수정이 되고요 수정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업데이트에 스테이트 값도 잘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서브미퍼트를 누르게 되면 컨테이너에 여기 있는 이 디스패치가 실행이 되면서 타이틀 아이디 타이틀 디스크립션이 스토어에 전송되게 되겠네요 정말 잘 되는지 한번 일단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리덕스로 가서 서브미트 했을 때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나오고요 이때 액션이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프로세스 아이디는 1번이고 내가 수정한 게 그리고 수정한 내용은 이거고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 라고 액션까지 잘 동작하는 액션까지 잘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시선을 이제 스토어로 옮겨 보십시다 자, 여기 스토어에서 음 제가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를 좀 뺏겨올게요 자, 카피해서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는 뉴 아이디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어 복제를 하고요 그 다음 복제된 정보 에서 우리가 수정한 아이디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 더 세련된 방법은 있지만 저는 세련된 방법을 지양합니다 왜냐, 우리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만약 뉴 컨텐츠 뉴 컨텐츠의 아이디와 액션의 아이디가 같다면 그 뉴 컨텐츠의 타이틀을 액션의 타이틀로 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DESC를 액션에 DESC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가져온 결과를 기존의 값에 이렇게 추가를 했고 맥스의 값은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그리고 리드로 바뀌는 건 괜찮죠 그리고 SELECTED CONTENT ID는 우리가 지금 추가한 액션의 아이디 값으로 바꿔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업데이트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모드로 바뀌었고요 HTML HTML Good 자, 이렇게 내용을 아무거나 넣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 졸리니까 자, 서브믹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되고요 데이터가 리드로 바뀌었고 그리고 텐트 아이디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 여기 뭔가 좀 스상하네요 왜요? 이게 문자잖아요 원래는 그거였는데 자, 스테이트도 보면 셀렉티드 컨택트 아이디가 문자 1로 바뀌었네요 얘가 뭔가 오동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업데이트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서브믹 할 때 서브믹 하는 값을 강제로 넘버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자, 업데이트 누르고 내용을 아무거나 이렇게 바꾸고요 서브믹 했습니다 와 됐죠 기분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까지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나요? 딜리트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우리 이제 딜리트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자, 우리 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딜리트 버튼은 어디에 있어요? 컨트롤러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컨트롤러 컨트롤 컨테이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온클릭이라고 하는 props를 정의하는 코드가 있는데요 얘는 언제 실행이 되나요? 컨트롤러에 있는 여러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 있는 이 온클릭 콜백이 호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의 모디의 값이 delete라면 이때 우리가 삭제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사용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삭제할 건지 delete really 이렇게요 그래서 사용자가 아니 삭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걔가 false가 되거든요 제 리턴 값이 그래서 앞에다 느낌표 해가지고 부정을 제가 해줬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냥 여기서 dispatch를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리턴을 해버려서 자, 그럼 이 이벤트가 delete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모드 값을 전달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컨트롤.jsx로 들어가서 봤더니 delete를 주네요 근데 저는 delete는 업데이트나 크리에이트랑 다르게 특별한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도록 구현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delete process로 이렇게 내용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통일성을 위해서요 자, 그랬더니 이제 컨펌을 컨펌이라는 저 API를 쓰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딨어? 요 앞에다가 윈도우를 붙여서 처리를 했고요 그럼 이제 나오네요 자, 여기서 delete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어때요? delete process가 바로 뜨네요 자, 근데 이상하네 저는 컨펌을 한번 해야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delete process로 내용이 바뀌었어야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delete 했더니 정말요? 물어보죠 거기서 OK를 눌렀을 때 delete process가 나오면서 어떤 액션이 전달되요? delete underbar process가 전달되도록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 reducer에서 이 부분에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자, store.js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코드에 delete process를 추가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음 기존에 있는 state의 contents를 contents에서 어떤 정보를 지워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또 immutable하게 지워야 되거든요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살짝 필터라고 하는 좀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세련된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여기 이 필터라는 저 함수는 인자로 들어온 저 콜백 펑션을 이 배열의 숫자만큼 실행을 시켜요 근데 그 실행을 시킬 때마다 인자로 그 순번에 해당되는 배열을 주입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주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 함수를 구현하는 사람이 return 값을 false를 주면 그 순번에 해당되는 값은 빼고 return 값이 true면 그 순번에 해당되는 n은 추가해서 그 결과를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new contents 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순번에 해당되는 애의 아이디와 state의 selected 현재 선택되어 있는 애의 아이디가 같다면 얘는 삭제할 애기 때문에 return false를 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return true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new contents가 만들어지는데요 일단은 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return 값을 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state를 준 다음에 contents는 new contents를 주는 거죠 그리고 mode는 역시 read가 아니라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페이지로 읽기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때 가기 제일 만만한 데가 welcome page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css를 선택했고 delete를 했습니다 자 ok를 넣었을 때 그 글이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는 home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액션을 한번 보면 액션이 delete 프로세스로 잘 들어갔고요 그 결과로 state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contents가 하나가 삭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글을 하나 추가를 해서 react 이렇게 해서 submit 하고 글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글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해서 정말 삭제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요 html react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얘를 선택했을 때의 state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중간에 있었던 값이 잘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힘드셨죠 저도 한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한 것 같아요 계속 찍고 중간에 멈추고 딴짓하고 찍고 멈추고 딴짓하고 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것만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쭉 해보니까 react redox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얘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뭐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은 다 담았고요 제 눈에는 좀 고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delete 누르면 삭제가 되어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선택 안 했는데도 그건 버그일 거고요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주 이건 단순한 문제였고요 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에 있을 때 나타날 만한 기능은 create죠 근데 update와 delete는 update와 delete할 대상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얘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좋겠죠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서버 사이드랑 연동해서 ajax 같은 걸 이용해서 서버 쪽이랑 통신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핸들링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차차로 한번 수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이제 React Redux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졸려서 졸음 수업을 하는 바람에 뒤에서는 좀 저도 비몽사몽 간에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가 React Redux로의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내용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비판은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비판해 주셔도 좋고 또는 조언해 주셔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React 또 Redux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글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